기절! 기절 저거 뭐야 싱글 오리진이랑 저거 더블 저거 그치? 저거 먹어야지? 우유 고소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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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온다 계란무주시기 오징어 마시멜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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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흘렸어? 뜨거워? 아니 안 뜨거워 iryu koş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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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 셋에다가 동원 마흔 네명 됐다 어 나온가 한 명이 누구냐 한 명이 누구냐 6학년이 왜요? 12학년일거에요? 한승훈 한승훈 안했나보다 한승훈 어 오 6학년 일로와 5 6학년 5 6학년 설명 잘 들어 알았지? 네 표 한장씩 갖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돼 무슨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코치님이 등본도 나눠주실거야 등본하고 표하고 짐하고 가지고 가서 짐 붙이는거야 무슨말인지 알겠어? 네 저기 6학년부터 이름 불러줄게 각자 티켓이랑 등본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장갑 자크 장갑 열하나 열하나 네 거의 윤후 몇이야? 태웅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6학년부터 한줄로 이거 뭐에요? 내 눈이야 빨간불이 돌아왔다는건 내 눈이 켜졌다는거야 뭐 좀 먹을수도 있고 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밥대는거 먹어 왜 다 뭐 먹어? 장토부밥 난 진곰탕 진곰탕? 네 펴서 그렇게 모아올줄 몰랐다 6학년 요렇게 두줄 5학년 여기 두줄 4학년 여기 두줄 4학년 여기 두줄 개수 맞아? 열 개 열 개 같은데? 열 갠데? 강영민 네 숭찬이 안냈어요 누구 아냐? 숭찬이? 오케이 열하나 맞아요 13명 맞아요 6학년 등본 됐어? 이동 얘네 일로가 젊은 놈들이 걸어야지 뛰지 마라 여기 가면 나가 알았어? 네 뛰지 마 아프다며 네 야 딱딱이 네? 동계가서 어떻게 할거야? 몇 골 넣을거야? 넷 몇 골? 몇 골? 아니야? 오늘 골 7골 7골? 야 20.. 거의 뭐 2주 동안 7골 밖에 안낼거야? 네 아니 1경기 1골이지? 1개? 1경기 1골 1경기 1골 네 좋았어 효도르는? 15골이사리 15골? 네 루이는? 25골 신발 집어넣을거지? 신발 신발까지 해서 2골 신발까지 해서 2골 신발까지 해서 2골 신발까지 해서 2골 신발은 몇 골 넣을거야? 7 어 몇 골? 5골? 5골? 5골 동원이는? 네 동원이는? 2골 작전판 등에 잘 메고 다닐거야? 네 좋았어 효준이 왜요? 생각 좀 많이 할건가? 어 해봐야죠 해봐야된다고? 해야죠 해야죠 네 좋았어 애건이는 터치 좀 잘 할건가? 네 확실해? 네 믿어도 돼? 네 좋았어 코치님 동계훈련 때는 40, 90 때려넣는데 코치님 어렸을 때면? 어떻게 할거야? 동계훈련 다짐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목표가 뭔데? FC서울이요 FC서울이 목표야? 가고싶어요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네 스카우터 선생님한테 너라는 존재를 알려봐 알았지? 가 그거 올려요? 뭐? 네 손이나 올려 지금 어디 인스타에 있던데? 뽁냉이들 뭐 하나 한번 봐봐야겠어 이제 비행기 사요? 아니야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몇 분에 가요? 이제 방송 나오면 올라가지 말래 올라가지 말래 뭐라고? 뭐한거야? 뭐한거야? 3점 피곤해? 잘 잡아라 그러면은 저거 뭐지? 버스로 누가 타세요? 와우 물을 끓여서 위치하는 유리 물은 흰색으로 눈 등을 줄게 물을 끓여서 보충하게 물을 끓여서 거치로 물을 끓여서 다진 마저 좋아졌다 앞에 안에 하나 신청해서 고맙습니다 파워 B3 구역 1층 1층 B3 1층 B3 바퀴에요 2층 B3 찾았는데 parae 2층 B3 2층 B3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저기다 올려놔 색깔만 보면 되죠? 맨 아래 맨 아래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알겠어? 네 훈련 나갈 거니까 55분? 못해도 55분까지는 준비를 해서 다 내려올 수 있도록 빨간 트레이닝복에 조끼까지 이렇게 입고 나오고 속에는 검정색 유니폼 입읍시다 알겠어? 네 꿀키포끼리 옷 색깔 정해서 순서대로 입어 알겠지? 저희 불 켜 불 켜질거야? 선생님 해놨어 저희 3명인데 방이 너무 작아 방이 너무 작다고? 너네가 한다며 네? 저희 2인이십니다 그럼 애구원이 코친방 써 그걸 아니야 그럼 어떡해 그럼 혼자 쓸거야? 아니요 네 셋이 합의를 잘 보던 아니면 셋 중에 한 명이 내 방으로 오던 정해 이건 문제집만 풀 수 있는 편인데? 얘는 뭔데? 이거요? 아 그거는 다른거에요 이거 풀라고 책 풀라고 어 야 지금부터 딱 10분 15분간 딱 공개 응 혹시라도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선생님 왜? 저 오늘 유니폼 색깔 만들어요 형아들 꿀키퍼 형아들 있지? 꿀키퍼 형아들한테 물어봐 그 형아들이랑 같이 맞춰 이거 나누기 못해? 아니요 나를 어떡할래? 하나라도 아 그럼 신중하게 풀어 확실하게 네가 정답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 정답 확실하게 딱 찍어 알겠지? 응 여섯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지? 오늘 훈련 나가가지고 강한 훈련 저만요? 그치 저는 뭐하는 훈련이에요? 강한 근력운동이나 뭐 괴로운 훈련 어 막 복근운동 이런거야 어 복근운동 좋지 응 안돼 그 집에서 다 이미 다 했거든요? 어 다 해가지고 지금 알아서 이걸 하는거에요 됐고 이따가 그러면은 더하기 시험 본다 지금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우습게 봤다 지금 아니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 시험이 훨씬 어려운거에요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지 못 푸는지 시험 아니 더하기 알겠어? 더하기 아니 이거 이거 푸는데 선생님이 시간 잠깐 기다려 아직 하지마 6분 줄게 됐지? 기다려 이따가 6분 저 머릿속으로 풀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총 6분 줄게 요거 푸는데 무슨한지 알겠어? 그러면 됐어 접어 운동 나갈거야 이제 너무 쉬운데 더하기 아 진짜 뭐 풀기만 해 나 딱밥 몇대 마실래 딱밥 10대 마실게 좋았어 딱밥 말고 간식 안먹기 아 간식 뭔데요? 맛있는거 나와요 오늘 맛있는거 나와 아 그럼 안먹을게 그냥 좋았어 약속이다 약속해 약속 손 들어 약속 걸었다 누가 못 풀어요? 더하기 왜 6분이야 그 대신에 네? 6분 저 아까 그거 한 문제에 한 1분 정도?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6분이라는거죠? 어 그치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이 정도는 근데 6분이면 진짜 엄청 널널한거야 네 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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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5분 좀 내가는데 아 5분 세요? 오케이 이따 봅시다 아 축.. 저 진짜 축구가 챙겨요? 챙겨는.. 챙겨는가 묵한앤들 타 묵한앤들 타 묵한앤들 타 묵한앤들 타 위에 칸 위에 칸 야 너희들 문은 안 닫고 다니니? 어? 어 이쁘라 갚아 갚아 이쁘라 갚아 이쁘라 원터치? 원터치? 원터치 돼? 원터치 돼? 알았어 시작 원터치 열일곱 열여서 독박 시작 돌아갔어 일간아 아니요 왜요? 오 열일곱이라고 했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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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